지금 영이 나왔어 어? 저 언니 가기 싫은 줄 알았는데 나 이것 좀 해놓고 갈려고 그랬지 어? 어? 우와 안녕하세요 어 잘 잤어? 네 나 완전 어제 기절했어 좀 더 자 지금 아직 너무 이른데 잘 잤는데 완벽했어 도와드릴까요? 어? 진짜? 글쎄요 뭘 해야 될지 아 이것 좀 뒤집어줘 그럼 제가 망치면 해볼게요 열심히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? 냄새가 아 전혀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게 뭐예요 이게 포항초로 만든 까나페야 이름을 하나 지워야 되나? 까나페 스타일로 먹는 시금치 무침? 시금치 무침이요? 응 아 지금도 그걸 하시는 거구나 응 아 여기 뒤집으면 되나요? 어 근데 약간 좀 더 노린놀이 되지는 않나요? 조금 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진짜요? 골든 리트리버 아 저요? 어 homework Raven 아 눈 너무 상태가 ¿조금 오ける? developmental 이거 진짜 눈꼽감 lavor ahn 너무 상태가 아 저 이 머리만 해주세요, 이렇게. 제가 골든닉 트리버입니다. 진짜, 골든닉 트리버. 진짜 웃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